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자 언니입니다 오늘은 질샌더의 인기백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질샌더는 우리가 정말 저희 어머니도 알고 있는 프라다, 구찌 이런 것보다는 명품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는 사람만 알고 흔하지 않고 이런 게 또 질샌더의 매력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질샌더 하고 생각했을 때는 모던한 느낌으로 옷을 잘 입는 커리어 우먼 약간 멋있는 언니가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질샌더는 좀 중성적이고 미니멀하고 좀 모던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보이는데요 가방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질샌더의 인기백 5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한번 보시죠 구독! 질샌더 가방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가방은 드로우 스트링 크로스백이에요 작년에 차정원 씨가 매서 굉장히 핫해진 가방이거든요 옐로우 그린 이렇게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운 복주머니 같이 생긴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드로우 스트링이다 보니까 위에를 이렇게 끈으로 조여가지고 잠그고 여는 그런 가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동그랗기 때문에 귀여운 그런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 좀 수납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소재가 코튼이랑 린넨 홈방의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봄 여름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이제 가죽이 되어 있거든요 다 캔버스로 된 것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얘는 리버시블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집으면 아예 가죽 가방으로 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 모양 때문에 오피스 룩이나 좀 격식이 있는 그런 룩에는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캐주얼하게 들기에는 진짜 좋은 가방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염이나 오염이 될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해드릴 가방은 고집백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유행했던 고집백이 있었는데 걔는 이렇게 가로가 긴 스타일이었거든요 탑팬들이 싱글 탑팬들이어서 그냥 매기 쉬운 스타일이었다면 이번 연도에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위에가 탑팬들이 반부 탑팬들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반부가 굉장히 포인트가 돼서 약간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이에요 탑팬들 자체가 좀 주는 느낌이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위에가 이렇게 걸쇠? 이거를 클래스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걸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빈티지하면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고 입구 부분이 금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느낌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좀 각 잡혀있고 이게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약간 격식 있는 느낌으로 들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따로 크로스나 숄더가 가능한 스트랩은 없기 때문에 이 탑팬들로만 들 수 있는 점 구매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크리센트 호보백입니다 얘는 제가 실물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 이름이 크리센트잖아요 그래서 초순딸 모양을 약간 형상화한 그런 가방이에요 크기도 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서 팩트, 핸드폰, 거울, 지갑 이 정도 수납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얘는 이렇게 끈이 있는데 따로 끈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질샌더 가방들은 끈 조절이 안 되는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왠지 질샌더는 조금 미니멀한 그런 감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도 좀 최소화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일리룩부터 오피스룩까지 되게 룩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얘는 클로징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사이드 클립 클로저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밀어가지고 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안정감 있게 잠글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안에는 내부에 딱히 포켓 없고 그냥 깔끔하게 통수납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수납하기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얘는 되게 반질반질하게 생겼는데 소재가 카푸스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스크래치 같은 데에는 강한 가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여운 느낌의 데일리백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질샌더의 굉장히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캥글백입니다 제일 유명한 가방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여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백 워낙 좋아해 주니까 미디움 라지 이렇게 추가가 되고 또 컬러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좀 폭넓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졌어요 근데 저는 스몰이 제일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별다른 디테일 없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쉐입이에요 굉장히 깔끔하죠? 질샌더 로고가 딱 하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로고 빡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끈에 있는 이 매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의 탱글백이에요 얘도 딱히 끈 길이 조절은 안 되는 그런 스트랩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으신 분들이나 너무 키가 크신 분들 아니면 웬만큼 다 맞는 그런 끈 길이인 것 같아요 얘도 한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예요 지갑이랑 핸드폰, 페트, 립스틱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내부를 한번 잠글 수 있는 장치가 한번 있고요 그냥 군더더기 없는 통 수납이에요 수납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안에 이거 포켓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걸리적거린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편하게 통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각이 잡혀있고 약간 너무 흐물거리는 재질이 아니라 살짝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좀 넣고 하더라도 너무 튀어나온다거나 너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가방이에요 물론 얘도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리지만 직장인 분들은 이거 사시면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교복처럼 입는 슬랙스들이 몇 개 있잖아요 슬랙스랑 매칭할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되게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팍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 이거 있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플랫 쇼퍼백이에요 여러분 이 가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가로가 39고 세로가 55거든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쇼퍼백이에요 캔버스는 린넨이랑 코튼으로 혼방이 되어 있고 살짝 내추럴한 베이지 컬러여서 어느 정도 때가 타도 티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딱 질샌드 로고가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여기 안에는 가죽으로 포켓이 달려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세로로 긴 쇼퍼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기 넣었을 때 작은 것들은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카드나 간단한 수납이 가능한 포켓을 달아준 것 같아요 이게 좀 볼드한 스트랩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가방을 좀 있어 보이게 만들면서 포인트가 확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신기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그냥 일자로 붙어있지가 않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되어 있네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매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치노 팬츠에 약간 깔끔한 반팔티 같은 거 입고 이거 딱 매는 거지 그럼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여자분들 중에서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캐주얼한 포인트로 이거 딱 매시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여행 갈 때나 뭐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여행 갈 때 이거 딱 매면은 여행 가방인데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멋있는 가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질샌더의 인기백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질샌더는 사실 대중적으로 엄청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미니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중성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수 있는 브랜드고 질샌더 맵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아는 사람만 아는 매력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래서 질샌더 가방 모르셨던 분들 아니면 질샌더 가방 중에 좀 사볼까 하셨던 분들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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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